grab을 보시면 움켜쥐다 란 뜻이죠. 움켜쥐다. 붙들다. 명사로 부여잡기 움켜쥐기. 외워두셔야 할 표현 let's grab a bite. to eat는 생략 가능하고요. 뭐 좀 간단히 먹자 란 뜻입니다. grab은 움켜쥐다. a bite는 한 입이죠. 한 입을 움켜쥐다. 거나하게 먹을 때 이런 표현 안 쓰겠죠? 어디를 급히 가다가 배고파서 뭐 좀 간단히 먹자 할 때 let's grab a bite. let's grab a bite. to eat. 그 다음에 up for grabs. 외워두셔야겠습니다. up for grabs. 움켜쥐기 위해서 up.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. 누구나 움켜쥐 수 있는. 그래서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. up for grabs. up for grabs. this position is up for grabs.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다. this position is up for grabs. up for grabs. 누구나 움켜쥐 수 있는. let's grab a bite. to eat. 뭐 좀 간단히 먹자.